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국 수학과의 닥터 대비청입니다 오늘은 의학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의학생들, 의과대학생들 또는 앞으로 의학을 전공하려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를 앞으로 하면 좋을까요? 의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가 올해가 43년이 됐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43년이 됐는데 정말 그동안에 43년 동안에 의료 분야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인기 있던 그런 과목들이 지금 와서는 좀 기피하는 그런 과목이 되는 의사들한테서 기피하는 그런 과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산부인과 같은 것은 옛날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또 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런 보람된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이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를 많이 의사들이 지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즘 와서는 이제는 한 40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풍조가 바뀌었어요 의사들도 물론 돈 많이 벌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의사들도 이제 자기 가정생활, 개인생활, 개인 취미생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라고 해서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희생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뭐 자기는 의사로서 희생을 감수한다 치더라도 이 부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가령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받으러 밤에 12시에 갔는데 금방 나올 듯 하던 아기가 아침 8시가 되도록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밤을 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그만 떨어져 가지고 밤새도록 또 부인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의사 부인도 잠을 못 자고 설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산부인과가 요즘 여러 의사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지망하는 의사가 많지 않아요 흉곽외과도 옛날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원자가 너무 감소해서 인턴 레지던트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 수술 같은 것도 옛날에는 다 가슴을 열고 이렇게 흉곽외과가 수술을 했는데 많은 심장 수술을 요즘은 혈관 내에 이 다리로부터 이렇게 케어테트를 관을 집어넣어서 그 관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 흉곽외과에서 하던 수술을 요즘에는 그냥 카디얼러지스트들 심장 내과 의사들 또는 심장 소화과 또는 레디얼러지 하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 방사선과 하는 의사들이 이제 그 수술을 대신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흉곽외과가 지금 상당히 깊이하는 그런 과목이 되었고요 또 외과 같은 것도 옛날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맹장염이나 위장을 드러낸다든지 뭐 이런 수술을 사실 배를 열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내시경 수술이 많이 발달되고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내시경에다가 이 로바트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로바트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니까 옛날같이 그 수술을 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 친구들 중에도 외과를 하다가 지금은 다 그만 다 은퇴하고 일반 의로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에서 많이 수술을 하던 암 수술 같은 것 또는 이 케마테라피 이런 것이 몸 전신에 부작용이 있는 것과 반해서 요즘에는 그 혈관 내에 그 튜브를 집어넣어서 그 부위만 그 암 부위만 도려낸다든지 또는 그 암 부위만 주사약을 넣어서 그 부위를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고 아예 그 암 세포들이 굶어죽도록 만드는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과 이 외과에 많이 그 수련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요즘은 외과보다는 이런 이 정밀 의학에 더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별로 그들떠보지지 않았던 과목들이 요즘은 많이 뜹니다 가령 피부과 같은 것은 40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야 그거 이멀젠시도 없고 또 리스크도 적으니까 피부과가 좋다 이렇게 해서 피부과가 지금은 굉장히 굉장히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디에이션 언컬러지 치료 방사성과 이런 것들이 요즘은 상당히 리스크가 적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라디에이션을 하더라도 그 라디에이션 엑스레이를 하면서 이 튜브를 집어넣어서 이러한 시술을 하는 인터벤션 라디에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이런 심각한 의학보다도 미용 성형외과가 아주 또 많이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이비누가 옛날에는 수술하고 그런데 투자하던 그런 기술들을 요즘은 사람들을 예쁘게 하는 그런 수술에 눈을 예쁘게 하고 코를 예쁘게 하고 또 유방을 예쁘게 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형외과가 요즘은 많이 분업화했고 전문화해서 성형외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수학과는 어떨까요?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옛날에 같으면 죽었을 그런 아이들이 미숙아들이 심폐소생술이 많이 발달돼서 또 미숙아 전문의사들이 많이 생겨서 옛날에 죽었을 그런 아이들이 지금 많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생 사망률은 저하됐지만 대신에 이런 소생술로 치료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1.5kg 되면 살기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kg짜리 또는 800g, 700g, 600g짜리도 요즘은 살려냅니다 살려내는데 대신에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 후유증 또 산소중독증 이런 것이 또 이렇게 평생에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산소는 오래 쓰면 망막의 질환을 일으켜서 그것이 시력을 존먹는 그런 병이 됩니다 또 만성적으로 산소를 많이 쏘인 그런 치료를 하게 된 아이들은 나중에 만성적으로 폐질환을 가져서 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이 산소결핍증으로 겨우 목숨을 걸렸기 때문에 신경계통의 질환이 이런 후유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없던 여러 가지 합병증, 후유증들을 지금은 소아과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발달장애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요 또 예방주사가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내막염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예방접종이 많이 발달해서 내막염 환자가 거의 보기 힘듭니다 폐렴이나 폐혈증 이런 것은 줄고 대신에 알러지성 질환이 많아졌습니다 천식이 많아졌어요 피부과 알러지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HPV라는 그런 예방접종이 나왔는데 이것은 자궁암의 75%까지 줄입니다 요즘은 또 그 자궁암 예방접종이 더 발달해서 95%까지 앞으로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갈 그런 암 환자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또 비간염 예방접종을 다 하니까 간염이나 간암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뇌과나 외과나 암의학에 전반적으로 손님들이 줄게 됩니다 대신에 뇌과는 비만이나 당뇨병, 고혈압 또는 대사증후군 이런 것이 많이 늘고요 치매치료하는데 이런 데 모두 관심을 가집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제리아트릭스 환자들이 옛날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제는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환자들이 의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의사들이 환자를 따라서 전문과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있던 인기 직업이 나중에는 아마 몰락할 거라고 합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는 것이 많고 로봇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있던 인기 직업이 많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비인기 직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새로운 또 병이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참 절감하게 됩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의사는 그 보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병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의사가 생길지 어떤 병이 더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